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장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엠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이에 헤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엠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의 눈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되게로 돌아가지 말라 시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로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엠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굽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로시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로스를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붙어온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올라와서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로 대왕이 베들레임 근방의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북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대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헤로시입니다 이 헤로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내내 대적관계에 있었던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돔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세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헤로스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아니고 자신들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로스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지역에 반란의 씨앗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도 얼마나 경계하고 긴장하면서 통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왕이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왜 헤로스, 베들레엠 근방의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헤로스를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헤로스라는 악한 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헤로스를 보면서 우리가 내 안에도 이런 헤로스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헤로스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싫어했던 헤로스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으로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싫어하며 대적하는 자로 드러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 헤로스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대학살을 저지르기까지 했죠 그 이유가 분명하죠 자신이 왕된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내려오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사는 삶은요 만앙의 왕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왕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렸는지를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날은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모시는 왕을 눈으로 뵙는 날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사는 사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고 주님은 모셨다 하면서 정작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되면 좋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다 메시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면 만왕의 왕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설 불량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몇 번이나 이렇게 초대하는 내용으로 소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집에 한 방 한 방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둘러보는 내용으로 이 소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서재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 서재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예수님이 보시는데 예수님의 정결한 눈으로 보시기에는 자신의 서재에 꽂혀있는 책들 중에 부끄러운 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고 서재를 둘러보시니까 그 예수님의 정결한 눈으로 보시기에는 참 부끄러운 책들 그제서야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모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결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정리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집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서 냄새가 나는구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는 곳을 쫓아가 보니까 다다른 곳이 벽장이에요 그 벽장은 자기가 오랫동안 사랑하여 그리고 생각날 때 가끔 꺼내보는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 벽장 안에는 곰팡이가 쓸고 냄새가 나고 했던 아주 지저분한 벽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벽장으로 가시니까 집주인이 그곳을 보여드리는 일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방을 정리하는 이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맨 마지막 장이 제목이 명의 이전이에요 한 번, 두 번 예수님께 내 집에 거실, 침실, 오락실, 창고 이렇게 열어드리다가 소설의 주인공이 아예 이 집 전체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 전체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이전하면서 마치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로버트 멍어가 무슨 이야기를 이 소설에서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왕로를 타고 있는 영역들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왕이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즐겼던 영역들을 이제는 주님께 열어드리고 그 주님이 그 영역마저도 왕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왕로를 타는 영역 없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침대에 누워 그날 뉴스를 영상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영상을 보고 다른 영상을 보고 한 30분 정도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길 때는 한 시간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소식 듣는 게 뭐가 나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에 그 시간을 보내는 제 마음의 중심에 이 시간만큼은 내 거야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하는 무서운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곳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 내 왕 자리를 드리는 것이죠 자녀를 교육하는 영역만큼은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을 쓰는 영역만큼은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으면 만왕의 왕을 맞이할 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해록과 같은 영적인 상태로 있었네요 오늘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영역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을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후로 보면 헤롯의 대학살을 피해서 요셉이 어린 아이 데리고 또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와서 베들레임 지역에 처음엔 왔겠지요 그런데 헤롯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인 아켈라오가 그 유대 땅 지역을 관할하는데 아켈라오는 아주 포악하기로 소문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것마저도 두려워서 자신의 원래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 요셉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우리 가족을 찾아 죽이려 한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가라고 하신 곳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애굽당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주 촌구석인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그 당시에 정말 대제국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은 그 심정을 아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기를 딱 하나만 주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디에 정착하라 안 알려주시고 누구 만나라도 안 알려주시고 언제까지 거기 있어라 이런 말씀도 안 알려주시고 오직 하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모호한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정확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년만 있어라 하나님이 6개월만 있다가 올라오면 된다 이러면 요셉의 애굽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1년 살 집 구했겠지요 1년 동안은 자기가 생활하다가 1년 후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또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전혀 이야기 안 하시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애굽 생활은요 매일매일이 주님 바라보는 생활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하실까? 오늘일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실까? 매일매일이 주님 바라보는 생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부착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너는 나를 바라봐 너는 내게 귀 기울여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은 인도해 갈 거야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12장 1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시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까 그가 잃은 땅이 가난의 세겜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너는 나만 바라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람 오늘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요즘에 알고 정말 간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너무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머물며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큰아이를 낳았을 때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 아이들은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날 기회가 주어지니까 평일날 아주 밤늦도록 아이들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학교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그리고 아이를 케어해 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에게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학교에서 가족의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와 동생과 자기만 그리고 아빠는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원아 아빠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빠는 사무실에 있어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아이에게 미안하고 또 그 이후로는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저희 둘째를 위해서도 그래서 최대한 많이 시간을 쓰려고 하고 놀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휴가를 가는데 가족 휴가를 가는데 저희 둘째가 짐을 다 싸고 이제 현관문을 나서려고 할 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도 가려고? 둘째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도 가려고? 그래서 제가 시원아 아빠도 휴가인데 가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평소에 아빠가 같이 못 가고 했던 것이 그날은 아빠도 가려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려고 최대한 저도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한동안 저희 둘째가 계속 이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도 가려고? 어디만 가려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아이는요 아빠도 가려고? 그러면 그것만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 번은 놀이동산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또 그날도 물어봤습니다 아빠도 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래 아빠도 같이 갈 거야 오늘 놀이동산 가면 동물 이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고 재미있는 놀이기고 이것도 탈 수 있고 저것도 탈 수 있고 제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에게는 아빠도 가려고? 그래 아빠도 갈 거야 이것만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동물이 있는지 관심 없어요 어떤 놀이기고 타는지 관심 없어요 제가 저희 둘째에게 아빠도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날 제 마음에 오늘 아빠가 우리 두 딸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거야 오늘 우리 두 딸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날이 되게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녀된 우리가 다른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도 가세요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그러면 됐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나는 정확하게 내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상황이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정확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해록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해록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왕노릇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주님 모든 영역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영역 영적으로 해록과 똑같이 완악하게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던 영역 하나님 내어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어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해록이 전혀 반대로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자인지 하나님 오늘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왕노릇했던 재정의 영역 내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왕노릇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왕노릇했던 것들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왕노릇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소서 정리하게 하여 주소서 왕이신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소서 왕노릇하고 있던 모든 영역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소서 만왕의 왕께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의 집을 명의 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던 그 완악한 영역 아버지 하나님 그 완고한 영역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의 애국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열려있는 자인가 이것만 분명히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 함께 가시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가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사람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이곳 저곳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붙들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국과 같은 생활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리하여 주님